저희가 그냥 처음에 되게 즐겨 듣다가 입으로 직접 악기스루도 내고 하모니도 맞추면서 준비해 본 곡입니다. 그러면은 이거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만. 어머 그런 재주가 있어. 기술자 양반들이네. 우리 그러면 박수로 한번 청해 불러볼까요? 잠깐만 이 마이크를 뒤로 가서 하는 게 더 편하죠? 둘이서 써야 되니까. 여기서 해도 돼요? 역시 뭐 그냥 뭐 척척이네. 알겠어요. 박수로 청해드릴게요. 1, 2, 1, 2, 3, 4. 1, 2, 3, 4. 1, 2, 3, 4. 1, 3, 4. 와뽀!